자 여러분 돈회 하기 전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1000원짜리 돈회에는 뭘 할 수 있냐 여기에 보이시는 것 같이 1000원에 이거 아이스크림 종류 상관없이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돈회 하실 겁니까? 돈회 하시고 싶다는 것은 당신은 호불한 소리입니다 일단 문화 딱지 대가리 한테 돈회 한다는 것은 당신은 대가리가 깨진겁니다 하아 그러므로 돈회 금지 하시고 그 1000원짜리 돈회 할 바엔 차라리 아이스크림 두개 사먹는게 낫쥬?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빵빠레 그리고 민트초코 시발 민트초코 꺼져있게 새끼야 시발 봐봐 메로나 엔초 아 시발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뭐야 이거 여러분 잘 띵킹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이스크림 두개 사먹으실래요? 아니면 부비한테 돈회 하실래요? 1번 돈회 한다 2번 아이스크림 두개 사먹는다 당신 선택은?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아 2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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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알았어 나는 폴라포 이거랑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이거 나는 천하게 쭈스바를 먹어야겠어 쭈스바 쭈스바 하나 가성비를 따지란 말입니다 박히다